굉장히 강사를 하면서 좋은 전중의 하나가 와 이 사람은 내 강의를 정말 찐 들은 사람이다 100% 내 강의를 들은 사람이다 그런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분도 그랬어요 이분도 맞는 질문이 되겠어요 이게 이제 그 저는 이 질문 이 문제를 언제쯤 받아보냐면은 여러분들이 11시 40분에 시험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12시 전후로 제가 받아봐요 혹시 저희 카페에 오셔서 이미 본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항상 시험 전에는 알바 자원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보실 분들 중에 보실 분들 중에 시험을 보시고 시험 다 끝난 다음에 시험지를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당연히 사례를 드리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중에 오늘 보내주신 분 오늘 보내주신 분이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서 그걸 가지고 저희는 뿝니다 어차피 공개되기 전에 좀 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강사를 하면서 좋은 전중의 하나가 보면 알거든요 저도 이제 이걸 맨날 해요 시험 볼 때마다 사진 찍어서 하는 거 보면은 와 이 사람은 내 강의를 정말 찐 들은 사람이다 100% 내 강의 들은 사람이다 그런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분도 그랬어요 이분도 이게 그분 시험지에요 그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건데 여기 보니까 이게 있는 거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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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그라미 딱 나랑 똑같아 여기 단에 동그라미 딱 이게 안 보이시죠 여기 연필로 살짝 치셔서 그래 여기 동그라미 딱 치시고 그리고 여기 여기 봐봐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네 여기도 동그라미 치셨어 여기 동그라미 치셨고 봐봐 기가 막히게 여기다 동그라미 치셨어 여기 동그라미 치셨어 그리고 어 여기서 동그라미 치셨어 여기 준 성준 그리고 여기는 안 보이는데 여기도 살짝 이렇게 뭐 거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100% 내 강의를 들은 게 외인 조공편 성준과 정당기인 인정을 보자마자 탁탁탁 쳐놓고 푸신 거야 이럴 때 굉장한 어떤 시열과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분이 또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시험을 잘 봤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이분은 본인은 모르지만은 이렇게 체크해서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분이 점수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100점 아니면 95점이더라고요 하나가 체크가 이게 여기다 한 건지 여기다 한 건지 그 해석이 불분명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둘 중에 하나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TMI 였고요 자랑하고 싶어서 했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